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장금단님이시고요. 저스템을 15,4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. 비중 5%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. 추가 매수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. 저스템의 주가는 오늘장 3.9%가 하락하면서 11,820원에 종가를 형성하면서 시청자분께서 20%대 손실이시고요. 이 종목도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. 하락 추세인데 그래도 이 종목은 연저점 이상의 움직임 지켜나가고 있고요. 3월 말에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. 전략 주시죠. 사실 지금 추가 매수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하면 만원대 초반대까지는 조정폭이 좀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게 좀 좋은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서 추가 조정이 나와준다 하면은 만원대 초반만 좀 잘 버텨준다 하면 그때는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대부분 이제 계속 그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던 것 같으세요.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도 2022년 10월 당시 때 그때 이제 뭐 상장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딱 1년 되는 시점이거든요. 1년 되는 시점인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뭐 대체적으로 보호 물량 따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나왔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뭐 그렇게 뭐 따른 보호 예수 해제에 따른 물량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좀 더 나와준다면은 바로 조정이 뭐 크게 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한 달 뒤 정도 때나 만원 초반대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뭐 일부 좀 버텨주는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때 추세가 우양 추세를 계속 보이지 않고 그 횡보 구간을 통해서 그래도 우상향 추세로 좀 전환되려는 시점을 보여준다 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주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만약에 나는 내년 초반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겠어라고 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그 기존에 그 8월 때 올해 5월 때인가 발행을 했던 150억 원에 대한 시비 발행을 좀 가격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때 전환사체 발행을 하긴 했는데 150억 규모의 전환사체 발행을 했는데 표면 이자율은 0원이었고 만기 이자율이 2%였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전환가액도 17,000원대였고 전환기간은 2024년 5월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까지 들고 간다 하면은 못해도 내년 4월까지 우상향 추세만 잘 유지만 된다 하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보시고 만원대 초반대만 잘 버텨주는지 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목표가가 된다 하면은 지금 전환가액으로 했을 때 5월에 나왔던 전환가액이었던 만 7,000원대 부근을 목표가로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. 네. 저스템 신규 상장의 물량 부담은 해소됐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. 저스템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기업인데요. 오염제어 솔루션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. 또 OLED와 2차전지 장비 쪽으로도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.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체 발행, 여기에 전환가액을 참고했을 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, 우상향으로만 전개가 된다면 내년까지 꾸준한 상승세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만 원대의 지지력 체크하면서 목표가 17,000원 제시했습니다. 제시한 경기 체크하면서 목표가 17,000원 제시했습니다. 제시한 경기력 체크하면서 목표는 10,000원 제시했습니다. 제시한 경기 체크에서 11,000원 제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